본인의 본인 인사해줘요, 본인 안녕하세요 18대 본인이 된 문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떨리고 왜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거든요, 진짜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제가 이 좋은 기회를 살려서 멋있는 본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오디션 가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주말 동안 본인 보고 싶었던 친구들 그리고 한이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손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본인, 한이도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어서와서 해주세요 본인, 한이 출석체크 본인, 한이 출석체크 이거 뭐야 이게 날 덮지고 있어 어떡해 살려줘 살려줘 땡 땡 땡 땡 땡 땡 오늘 본인, 한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아쉬운 친구들은 본인, 한이 너튜브로 고고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영상들이 가득하니까 마구마구 시청해주세요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톡톡톡보냥이 또보구 또보구 매일 또보기 안녕 오디션대 왔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을 좀 달라요? 아 그때 이제 오디션 때 왔을 때는 너무 이게 뭔가 와 진짜 무조건 잘해야겠다 너무 긴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뭔가 막상 본인이 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와보니까 이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땀도 안 나네요 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도 좀 긴장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뜰 거예요 전체 연령고지가 여기를 붙었어 붙어 봤어 처음이라 떨린다고 우선 그냥 웃는 거 하나 갈게요 아 아 제가 웃는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개 3개 하나 셋 3개 4개 1개 2개 1개 사태 하나 할까? 어 어 아 안맞을 때 서로 갓재하트 갈게요 갓재하트로 갈게요 샤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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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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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빠밤 빠밤 어우 좋다 어 좋다 나 평생 좋네 분위기가 pou 좀 좀 좋아 어 burial 안녕히 가지 말고 슥 아 그래 이리와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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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고 왜 왜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뭘 있어 얘들아 가자 시작 기다려왔어 그렇지 나와 그렇지 근데 깨닫아 봐야돼 뒤에서 붙었으니까 정답이 나가자 그렇지 너무 잘한다 또 벗어뜨려 나와 까다라파라 사와나 봐 고고씨 고니 하니 하니 고고 하니 고고 또 고고 또 고고 안다 홈에 쫙 쫙 네 반가워 안 돼? 진짜 다시 구매했으니까 한 번 더 하세요 렛츠고 렛츠고 화이팅 좋아 음악 스타트 가자 가자 자 오 뽀니뽀니뽀 뽀니 뽀니하니 예 손에 사랑 네 네 네 네 예 네 아 네 어떻게 해볼까요? 하고 싶으면 돼 아 이렇게 하다가 아 이렇게 뛰는 걸 왜요? 이렇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채연아. 응.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둘. 셋. 그럼 숨을. 뭐하는 거? 나 숨을기만. 오. 오. 오케이. 좋아. 오케이. 괜찮죠? 네, 좋습니다. 아, 힘들겠다.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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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네. 저는 땀을 되게 많이 흘려서. 이거 보이시죠? 땀방울. 저의 열정입니다. 귀여운 하니가 올라오고 있네요. 채연아, 되게 귀엽다. 본이 이름이 뭐라고요? 본이 이름이요? 네. 저, 구구본이.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뻐금. 뻐금하니. 오케이. 합격. 나. 갈. 나. 갈. 나. 갈. 갈. 나. 나. 쇼. 일단 구구본이랑 뻐금하니는 동물이에요. 군붕어 비둘기인데 둘 다 전체적으로 지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했던 말을 5초 후에 까먹거나 오, 미안. 치킨은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오.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아. 아, 아. 내가 좋아, 치킨이 좋아? 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내가 좋아, 아니면 치킨이 좋아? 오, 치킨. 뭐, 뭐? 너보다 치킨이 좋아. 비둘기보다 닭이 좋아. 아, 뭐야. 그래도 날 좋아해주면 안 될까? 싫어. 칼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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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늦지 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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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18대에서 18대 보니안이 타이틀 촬영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더 노력하고 재밌게 하겠습니다 화이팅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행복했고 저 원준이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또 멋있는 오빠, 멋있는 형 또 멋있는 보니가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할테니까 앞으로 더 많이 지켜봐주시고 우리 친구들 여기 뒤에 있는 우리 귀엽고 깜찍하고 이쁜 한영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만납시다 안녕